진주에서 일어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혼합수거 논란, 저희 뉴스에서 보도해드렸었습니다. 추가로 제보받은 영상을 확인해보니, 한 달간 8차례가 넘게 혼합수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진주시도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개됐던 진주시 폐기물 수거업체의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혼합수거 장면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물론 맑은 날에도 시민들이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어도 버젓이 혼합수거가 계속됩니다. 종랑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수거 차량에 넣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까지 한 달간 8차례에 걸쳐 촬영된 건데, 영상들의 공통점은 월, 수, 금요일에 찍혔다는 것. 진주시의 생활 폐기물 수거일은 월, 수, 금에 음식물 쓰레기를, 화목토에 종랑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선 음식물 쓰레기 수거일임에도 종랑제 차량이 수거를 진행하는 등 수거 요일을 어기며 운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발성이나 실수가 아닌 상습적으로 혼합수거가 이루어졌다며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앞서 기자회견과 함께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진주시는 이미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 영상을 확인한 진주시는 3차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활 폐기물 혼합수거에 대하여 1, 2차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추가 영상에 대해서는 3차 고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진주지역 4곳의 폐기물 수거업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lost me 저는 담임 오 지금부터